최근에 직장인 커뮤니티에 결혼 비용으로 7천만 원 넘게 들 것 같은데 이게 맞냐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엑셀 표로 지출 내역 이런 거 정리를 해서 올렸었는데 신혼집을 제외하고 혼수하고 신혼여행비 다 해가지고 한 7200만 원 넘게 든 표가 있더라고요. 댓글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달렸습니다. 너무 많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저 정도면 평균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 글에 대해서 한 3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48% 정도는 너무 많이 썼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52%는 이 정도는 쓴다에다가 더 쓴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48대 52? 팽팽하네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거 이상으로 쓴다라는 사람이 조금 더 많길래 이거 되게 좀 많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물론 결혼 비용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정보 회사가 최근에 낸 결혼비용 리포트를 보면요. 올해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신혼집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니까 집만 빼고서 계산을 해보면 한 비용이 6,3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또 호텔 결혼식은 당연히 더 비쌀 텐데 전체적으로 평균이 꽤 높습니다. 이게 다른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것도 한 5천만 원 중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 결혼식 비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 몇 명을 좀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저 정도는 그냥 금방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비부부는 혼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결혼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지금까지 한 6천만 원 좀 넘게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너무 지출이 큰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되기는 했는데 이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을 낮추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커플은 식장 비용을 좀 아껴보자 해가지고 회사에 있는 홀을 빌렸어요. 그런데 회사 홀은 꽃 장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꾸며야 돼요 또. 그러니까 꽃값이며 장식 비용이며 식사 비용이며 결국에는 예식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 홀로 좀 검수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휑하니까 꽃 좀 더 들여나보자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그냥 결혼식장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추가 비용 같은 게 많이 드는데 요즘에는 웨딩드레스 입어보기만 해도 가게마다 피팅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야 돼요. 입는 것만. 입는 것만. 확정 안 해도. 거기다가 이제 뭐 결혼사진 찍고 나면 그 원본 받아보면 3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모델인데. 네. 그걸 안 내면 이제 결혼사진 그냥 임의로 몇 장 골라준 것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메이크업 같은 것도 빨리 받으려면 이른 시간에 받으면 추가 비용 막 10만 원씩 더 붙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한 예비신부 인터뷰 해봤는데 결혼 사진 촬영 때문에 남양주에 있는 스튜디오로 그 헤어 만져주시는 분 전문가를 불렀다고 해요. 그랬더니 출장비로만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남양주면 그렇게 먼 건 아니잖아요. 이 비용만 15만 원인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추가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안 낼 수가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견적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낸 돈은 결국엔 570만 원 거의 두 배가 들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옵션 저거 옵션 추가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웨딩 업계 자체가 좀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했지만 하다 보면 신부님 이런 거 어떠세요? 추천하는데 또 옆에서 신랑 입장에서 이걸 안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우리는 검사하게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시작해도 주변 친구들이 이건 해야 돼. 이러다 보면 불어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니 그러니까 왜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래. 그냥 수준에 맞겠다 검사하게 하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인데요. 이게 막상 당사자가 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도 그만큼 또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 그 배불런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배불런 효과? 네. 우리나라 원래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또 집안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어떤 체면도 있고 부모님의 지인분들 여태까지 했던 추기금 이런 거 생각하면 이 규모가 작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싸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웨딩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구도 워낙 많아서 중저가 웨딩홀도 길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인구도 줄고 결혼하려는 사람도 줄다 보니까 남아있는 그 예식장들은 결국에는 준호텔급으로 비싼 것들밖에 안 남아있다. 흔히 말해서 전문 그 웨딩홀 예식장이 저도 뭐 길 가다 보면 저 출퇴근기 동선에 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바뀌어 있고 하나는 그냥 뭐 이렇게 행사장 같은 걸로 바뀌어 있고 이제 그냥 예식장은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에는 남들 하는 대로 또 그냥 비싼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몰 웨딩을 한번 해보자 이런 트렌드도 있잖아요. 스몰 웨딩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들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나왔었는데 원래 스몰 웨딩은 외국에서는 진짜 가족하고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만 초대해서 집 앞마당에서 하는 그런 게 스몰 웨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코로나이고 지나고 나서는 그 억눌렸던 심리가 이제 보상 심리가 생기면서 이 스몰 웨딩이 그냥 하객수만 줄인 스몰 럭셔리 웨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결혼을 하려면 뭐 집 앞마당이 잘 없잖아요. 아파트들 많이 살고 하니까 공원을 빌리든 옥상을 빌리든 뭐 루프탑 바를 빌리든 어디 빌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혼이니까 또 장식도 조금 해야 되고 오는 손님들 대접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엔 또 업체를 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예식장 결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들 200명 300명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식단 그게 식단도 단가가 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줄어들면 오히려 1인 식사 비용 같은 게 더 늘어나서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작지만 비싼 것처럼 스몰 웨딩이 거의 다이아몬드 웨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이 트렌드가 우리나라 눈치 안 보고 스몰 웨딩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높은 결혼식 비용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미룬다 꺼린다 장벽을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미혼 남성의 35.4%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도 22%가 자금이 부족해서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비용 빼고 그게 제일 큰 영향이겠지만 그 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같은 공공 부문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어쨌거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혼율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주 급선무기 때문에 대신에 옛날처럼 진짜 지자체에서 공짜 예식하는데 별로 안 하고 싶은 그런 컨디션 말고요. 중저가 웨딩을 지자체에서 포지션을 잡는 거죠. 요새 공공 장소도 예쁜 건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부터 서울시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개방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미술관 같은 데에서 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예식장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지 비용도 너무 비싸지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북서울 꿈의 숲, 선유도 공원 이런 한강 공원들에서도 야외 결혼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서울시청에 있는 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도 하고 한옥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되게 예뻐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또 야외 결혼식 로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데들은 옵션 선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실속형으로 선택하면 하객 100명 기준으로 하면 900만 원대에도 식장 대관부터 식사랑 꽃비용 이런 거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원 늘어나고 조금 더 고급형으로 하면 물론 비용은 더 들긴 하겠지만 민간 예식장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도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고 이게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예약이 지금 77상의 예약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해요. 내년 결혼식 예약도 지금 받고 있고요. 저기 아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야외 결혼식 거죠? 네. 맞습니다. 한옥 같이 보이는 곳? 네. 이제 한옥도 있고 야외 결혼식도 있고 실내 결혼식도 있고 옵션이 되게 다양해요. 한 28군데가 개방이 돼서 원하는 데서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물론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하객 인원수가 보니까 최대 2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 지인도 이걸 알아보다가 저기서 하고 싶었는데 하객 수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못하고 민간 예식장에서 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해 간다면 충분히 중저가 웨딩의 어떤 선택지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재현 기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번 아이템을 취재한 거 아닌가라는... 그거는 아니지만 열심히 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결혼 이거는 지금 결혼 준비하시는 예비 부부들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해볼까? 서울시 한번 해볼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아봤지요? 이재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